오늘은 문법은 본교재 33, 43쪽 숙제있고, 워크묵 20부터 23쪽 숙제가 있네요. 오케이 문법 다음 교재 준비를 있네. 다음 문법 다음 파트는 조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스뱅크 89 숙제검사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네 있다. 오케이. 뭐부터 할까? 알겠습니다. 체크업. 관련해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얘기해 볼까요? I visited Peru when I was 8 years old. I visited Peru when I was 8 years old. 2번. Brittany. Brittany has sold 3 million albums this month. 3번. When did you finish your report? 4번. We and Jane have arrived at the terminal just now. We and Jane have arrived at the terminal just now. 5번. I went to Tokyo 3 years ago. I went to Tokyo 3 years ago. 3점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겠죠? 하나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그렇죠 4번이 틀렸네요. Bid and Jane have arrived at the terminal just now. 네? 4번? 그렇죠 4번이 틀렸네요. 혹시? Just now에 대해서 기억이 없나요? 그래서 여기에 완료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 시점에서 I have just read one page는 되지만 방금 읽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I have just read one page 하지만 Just now와 같이 과거에 Just now의 뜻이 뭐예요? 방금 전에 라는 뜻이죠? 방금 전에 Short time ago 짧은 시간 직전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 없다 라고 했죠? 네 힘내요 근데 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Bill & Jane arrived at the terminal just now 방금 전에 터미널에 도착했다 언제 도착했다? 오케이 Just now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they arrive at the terminal?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방문했었니? 특정한 specific time of past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번 달에 300만 개의 앨범을 팔았다 어? This month 무슨 뜻이에요? 이번 달에 When에 대한 대답 아닌가요? When에 대한 대답 아닌건가요? 그럼 이 문장의 의미가 뭐예요? 이번 달에 300만 개의 앨범을 팔았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3번은 1번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언제 끝냈니? 말이죠 언제 끝냈니? When에 대한 When을 넣어서 묻고 있죠 어떤 specific time of past를 묻고 있습니다 특정 과거의 시점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절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Just now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Short time before short time ago 방금 전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3 years ago 나는 3년 전에 도쿄에 갔었다 specific time of past가 보이고 있죠 When did you go to 도쿄? When에 대한 대답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절을 써야 되겠습니다 Just now 같은 어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을 과거 시절 또는 뭐 어쩌구저쩌구 빈칸에 문장 완성하라는 문제인데요 이것부터 준비됐습니다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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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the police arrested three people but later they have to let them go 이번 look. there is a smoke coming from that building there has been a fire 케이 채정 다 맞았다 하나 틀렸습니다 예? 일본? 어떻게 고칠리? 스탑 두르고 친다? 왜요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Ac 다시 컴퓨터를 골랐으면 지금 컴퓨터 게임 안해야되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지금도 하고 있죠.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몇 초 동안 안한거는 이렇게 몇 초 동안 안한거죠. 지금 이 안하는 행동이 현재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써야되요. 단순 과거 시제 써야될 거 아니에요. 난 몇 초 동안 컴퓨터 게임을 안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현재와 관련성이 없죠. 그 다음에 my university is totally for now. It has changed a lot. 뭔 소리야? 요즘 많이 바뀌었다. 왜 has changed를 써야되나요? 결과적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학교 it은 my university 대신 왔죠. 대학교가 많이 바뀐게 언제 바뀌었어요? 현재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지금까지라는 얘기랑 똑같네. 언제 바뀌었다는 얘기야? 과거에 바뀌었다는 얘기죠. 과거에 바뀌어서 그 결과 현재 어떤 상태다? 완전히 달라진 상태다. 이거 복학생이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studied French at school, but I have forgotten most of French nowadays. 왜 have forgotten을 써야되나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배웠는데 지금 프랑스어를 안다, 모른다. 그래서 과거에 잊어서 지금 모른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있는 행동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같은 해왔단 말이죠. 그림으로 이렇게 까먹은거죠. 그 다음에 The police arresting three people, but later They have to let them gone. 무슨 소리야.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변경을 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요? 오... 그들의 간장에 남은 그들의 간장에 오케이 데이는 뭐 대신 왔어? The police 대신 왔죠 Let them go가 뭔 뜻이야? Let them go Let it go 하고 똑같은거죠 그들이 가도록 내버려 두다 The police 암만 길어봤자 이거 무슨 명사입니까? 집합 명사죠 형태상 단수처럼 보이지만 복수 취급하는 문장의 내용상 복수 취급해야 되는 것들 이런거 police 같은거 말고 또 뭐가 있었더라 이런 단어들이 있죠 Army, Family, Class, Police 이런 단어들은 집합 명사라고 한다 내용상 단수 취급할때도 있고 복수 취급할때도 있는데 그 경찰들 이라고 해석하는게 적당하겠죠 세명을 체포했지만 나중에 그 경찰들은 Have to let the three people go 그 3사람을 보내줘야만 했었다 왜 단순 과거시 됐습니까? 각각 그다지 몇 번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단순 과거시 써야되는 거죠 그들이 지금 arrested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죠. 그들은 free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arrested 되어 있지 않죠. 지금 체포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했던 사실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 그림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똑같은 이유로 단순 시제,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there is a smoke coming out from that building. There has been a fire. 뭔 소리야 일단? 공부에서 하기는 일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을 닫았다. 오케이. 그래서 왜 이 시제를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되나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연기가 있다고 그러고 있죠. There is smoke. 스모크는 스모크인데 어떤 저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는 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재가 진압된 거죠. 화재가 진압된 겁니다. 완전히 진압된 게 아니고요. 진압하고 있는 과정이죠. 소방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나가면 차 타면서 봤어.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건물에 연기가 폭풀 폭풀 나오고 있고 주변에 소방관들이 막 잔불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언제 화재가 발생해서 과거에 발생해서 지금도 화재 진압하고 있는 중이라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B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문장과 이어지는 질문을 읽고 보기와 같이 올바른 대답에 궁금합니다. 로저가 집을 떠났다. Is the order at home now? No.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로 떠났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집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집을 현재 완료적으로 떠났는데 지금 집에 있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없다라고 대답했네요. 오케이. 1번 노다 계속해서 노다 배정에서 됐습니다. 서번 버전 아 다 네 노다 네 5번 옥 오 옥 됐습니다. 최점 4만 원 옥 그래서 그래서 I made some cookies. 무슨 시제로 쿠키를 만들었다고 얘기했나요? 과거 시제로 과거에 쿠키를 만들었었다라고 얘기했죠. Are there cookies now? 지금 쿠키가 있는지 무슨 시제로 묻고 있습니까? 현재 쿠키가 있는지 아닌지 단순 과거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죠. 클라크 went to China. 클라크가 무슨 시제로 중국에 갔대요? 과거 시제에 중국에 갔대죠. Is he still there now? 현재 시제에 중국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현재 시제 질문이니까 과거의 한 행동에 대해서 현재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시제로 말을 한 경우에. 3번 같은 경우에 Glenn has gone to Madrid. Glenn은 어디로 떠나버렸다? 마드리드로 떠나버렸다. 무슨 시제로 얘기했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Is he there now? 무슨 시제 질문? 현재 시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레디와 제니퍼는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데이트하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형 시제죠. Are there still dating now? 지금도 데이트하고 있냐? 과거로 얘기했으니까 현재 어떻게 데이트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Katrina has started dance lessons. Katrina는 댄스 레슨을 뭐 했다? 현재 완료적으로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댄스 레슨을 받고 있다. Is she taking dance lessons now? 지금 수업 받고 있습니까? 현재 완료적으로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수업 받고 있겠지요. 현재 완료 시제는 이와 같이 단순 과거 시제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는 문장에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완료 시제의 우리말에 없는 현재 완료 시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문제였고요. 혹시 어떤 틀린 것이 있으면 바래고 전 없으면 동그라미? 말할까요? My mother grew up in Russia. My mother grew up in Russia. 됐다. 오케이. 그래서 2번. My parents have been married for 20 years. My parents have been married for 20 years. 틀린 것이 없다. 틀린 것이 없다. 오케이. 3번. Have been married. Have been married. Have been married. I'm married. Are you married. Do you have married? Have been married. My parents have been married for 20 years. 계속... T-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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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invented both paper and printing. Chinese craftsmen have invented both paper and printing. 이렇게 되죠. Julia isn't at home. She is both on the wall. It's over there. Julia isn't at home. She is gone to Guam for a change of air. 5번. I have studied at this academy since 2004. 5번. Tina has made 13 films. 13 films before she was radically killed in a car accident. So this is a question. Do you want to make a marriage? Do you want to make a marriage? Yeah. Well, you can make a marriage. 짜잔 고맙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 둘 세개 틀렸으니까 이렇게 봅니다 세개는 안틀렸습니다. 여섯문제중에 세개는 안틀렸습니다 모르겠다 ok my mother grew up in Russia 우리 엄마는 러시아에서 성장하셨다 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has grown up in Russia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has grown up in Russia 하면 이 말을 하는 장소가 여전히 어디라야 된다 러시아라 해야 되겠죠 여기는 러시아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러시아에서 성장하셨어 라는 것은 무슨 시제로 해야 된다 단순 과거 시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y parents have married for 20 years 나의 부모님은 결혼하신지 20년 했다는 얘기 하고 싶겠죠? 그쵸? 난 결혼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죠? I married? 이름이 됩니까? 혹시 뭐 get married 이런 표현 본 적 없나요? get married? get married? get married? be married 이런 표현 본 적 없나요? I am married 이런 표현 본 적 없나요? I am married be married 가 결혼하다죠 결혼하다 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앞에 현재 완료 시절 하려고 be married 가 have been married 가 되었구요 깔끔하죠 그 다음에 how long 에 대한 대답이죠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결혼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부모님께서는 결혼한지 20년 되셨어 지금도 결혼한 상태지 이혼 안 하셨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Chinese craftsmen have invented both paper and printing 이게 뭔 소리야? 오케이 중국 기술자들은 하면 되겠죠 중국 공예가들 중국 기술자들이 종이랑 인쇄술 두 가지 모두 발명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historical past fact 라고 그러죠 역사적 과거 사실은 당연히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에디슨이 전구를 몇 년도에 발명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1902년인가? 하여튼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historical fact 라고 그러죠 역사적 과거 사실은 이와 같이 단순 과거 시제로 해야 됩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Juliet isn't at home Juliet은 언제 집에 없대요? 오케이 She has gone to 이 she She's at She's는 She has의 줄임말이죠 She has gone to mom 그녀는 뭐 해버렸다? 과음으로 떠나버렸다는 얘기죠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요법이죠 For a change of air 뭐를 위해서? 분위기 변화를 위해서라고 얘기죠 For a change of air 는 분위기 변화라는 뜻이겠죠? 분위기 변화를 위해서 기분전환을 하면 되겠죠? 기분전환을 위해서 과음으로 가버려서 지금 집에 없어 그래서 has gone to mom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 have studied at this academy since 2004 나는 이 학원에서 2004년 이후로 지금까지 주 공부를 해왔다 대표적인 하오록에 대한 대답이 있는 무슨 저용법? 계속 저용법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티나 티나라는 영화 직업이 뭔거 같애 티나라는 사람 직업이 그렇죠 디렉터 하면 되겠죠? 감독이죠 그래서 티나가 has made 뭐겠다 13편의 영화를 만들었대죠? 누가 뭐하기전에 누가 뭐하기전에 비극적으로 살해 죽게 죽임당하기전에 차사고로 교통사고로 끔찍 비극적으로 죽기전까지 13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림 그려볼까? 이렇게 만든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과거보다 현재까지 시헌젠도 만들고있대요? 죽은 사람이 저승가서 뭐 영화 만들고있대요? 융권을 어떻게 고쳐야돼? 이 그림 단순 시제 써야될거 아니에요? 지금 못만듭니다 주는 사람은 그 영화 만들니까 현재까지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안되는거죠 이해 됩니까? 오케이 많이 트이셨는데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 다음에 D 빈칸에 알맞은 말 고르기 보고 있습니다 Our team Our team has won to match it this year Our team has won to match it this year 이번 Justin moved to California last spring Justin moved to California last spring 한번 It's been 60 minutes and the pizza still has not arrived 아쉽고 한번 The cat ate your supper She took it off the table when I was out 오케이 채점 다 맞았다 다 맞았다 다 맞았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왜 해서 원해야됩니까? 우리 팀은 두 변의 시합에 서승리하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나왔던 그거도 고리티니가 300만장에 앨범 판거하고 똑같은 이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이 1월 15일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대답으로 바꿨을까? For 15 days 로 바꿨을 수 있겠죠 15일동안 질문이 두 번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Last spring Last spring 무슨 뜻이에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When 에 대한 대답이니까 단순시 써야죠 언제 기사했니? 지난 봄에 그러니까 오케이 한 13, 14개월쯤 됐네요 이상한 그 다음에 이거는 왜 Has not arrived 써야되요? 오케이 뭐가 한지 50분째다 그렇죠 주문한지 50분째고 그리고 피자는 아직도 그렇죠 됐습니까 아직부터 현재 완료에 무슨 제약법이다? 완료 도착하는 행동을 완료하지 못했다라고 완료적으로 도착 안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현재 피자가 도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당연히 현재 도착 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걸 써야되나요? 뭘 보고 가봐야 하는데 뭘 보고 가봐야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뭐 고양이가 뭘 먹었대요 그렇죠 서퍼가 저녁 디너하고 비슷한 의미죠 너의 저녁 식사를 먹었고 그녀가 뭐 했대요 그것을 탁자 밑으로 떨어뜨렸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했을 때 내가 외출했을 때 위에 있는 저녁 식사를 발로 끌어들여갖고 아래로 떨어뜨렸단 얘기하고 있는거죠 여기에 있는 이거 그렇죠 이거 이것 때문에 얘도 과거에 뒷문장 보고 뒷문장이 전부 다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과거 시제로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고양이가 너의 저녁 식사를 먹은 것도 뭐의 일부다 과거의 일부죠 과거 시제의 일부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를 알고 뭘 모르겠고 메타 인지가 되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장문하기 탈진하기는 누구는? 우리 frau 다 뭐해 갔다? 지금 엠마 어디 살아? 네네 그래서 엠마 엠마 무엇을? 뭐 했다? 그래서 엘리슨 착용했다? 단순 시절을 고르셨네요? 왜 단순 시절을 골라야 됩니까? 지금 안경 껴요? 안 껴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안경 껴었을까? 그러니까 엘리스를 어릴 때 만나고 지금 한동안 못 본 사람이 엘리스 어렸을 때 안경 껴었었는데 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른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제에 지금 봐서 알겠지만 영어라는 언어는 시제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말에 없는 현재완료라는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어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답제에서는 알겠습니다. 오케이. 8번도 해야 되나요? 네. 오케이. 이제는? 체크업.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있는데요. 오케이. 한번 더. When i came home, i found that i had left my world at the restaurant. When i came home, i found that i had left my world at the restaurant. she would have lived in a restaurant for two years from March 1st. she had she will have lived in peru for two years on March 1st ok 한 번 jim has been listening to a boring lecture for three hours so his eyes are ready to close ok 여기서 한 번 math will have been playing hockey in the NHL National Hockey League at this which is what it means for five years next season it's a great job yeah I mean this is what we're going to sh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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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집에 왔을 때 나는 내가 뭐 해버렸다 나의 지갑을 식당에 두고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얘기죠 집에 온 시점과 깨달은 시점은 같죠 이 행동과 이 해점은 둘 다 단순 과거시제로 과거에 왔을 때 과거에 깨달았다 그 다음에 지갑을 식당에 둔 것은 그렇죠 집에 오기 던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실을 깨닫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제가 거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왜 we'll have lived를 몰라야 되죠 페루에 산지 2년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3월 1일이 되면 페루에 산지 그녀는 3월 1일이 되면 페루에 산지 2년이 될 거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3월 1일이 되기 전에 얘기하는 거에요 제가 오케이 그 다음에 왜 헤드밴드 레슨 이기죠 일단 뭐 여기에 전체적인 뜻은 뭔가요 제혁이 제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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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혁이가 지루한 수업을 3시간째 계속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루한 수업을 듣고 있는 원인이 돼서 과거완료진행력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과거완료진행력으로 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4번은 요거하고 똑같죠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매트라는 사람의 직업이 뭔데 파키플레이어 겠죠 그래서 NHL에서 뛰라고 하면 운수만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NHL에 뛰는 참가하는 날은 어느 나라야 어느 나라야 미국과 캐나다죠 처음에 미국과 캐나다 애들이 합쳐서 NHL이라는 리그를 만들었죠 그래서 매트라는 사람이 다음 시즌이 되면은 NHL에서 하키를 하고 한지 몇 년째 될 거다 5년이 되니까 5년 동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3월이면 산지 2년째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즌이 되면 LHL에서 플레이한 지 5년째가 될 거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LHL에서 계속 뛸 거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력이 계속 좋은 거 아니죠 네 당연히 알겠지 우리나라 정상화 당연하지 프로리그가 활성화 안 돼 있으면 그렇지 파티가 엄청 재밌는데 유명한 선수 중에 웨인 그레츠키라는 정설이네요 다음을 읽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랍니다 일본 가볼까요? 래이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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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 래이첼 래이첼 엔디드야? 정확하게 읽어야지, 애프터야. 애프터 더 프레젠테이션 엔디드. 이렇게 읽어야죠. 생겼된 말을 봐야죠. 5번, 스팀. 래이첼이 나를 돕기 위하여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청소를 끝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도착한 것이 제가 뭐예요? 청소 끝낸 것이 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침 청소 끝낸 게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왜 이게 I heard the song이 먼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노래를 들었고, 노래 들은 것이 뭐가 돼서? 원인이 돼서 결과죠. 나는 CD를 뭐 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일이 결과를 나타내는 일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듣고, 그 다음에 CD를 샀다니까. 이게 먼저 듣고 나서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왜 after the present? Did I go outside? 내가 밖에 나갔나요? 언제? 네. App presentation이 끝난 다음에 나갔나요? 네. Okay.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App presentation이 끝난 다음에 나갔나요? 네. Okay. 그래서 끝난 것이 뭐가 돼서? 원인이 돼서. 내가 그 결과적으로 뭐 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먼저 일어났니? 뭐 한 다음 뭐 했다? After the presentation editing 한 다음에 나는 외출했다. 바꿀 나갔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왜 Steven's canceling이 뭔데요? Steven's canc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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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 이거. 그러니까 스티브는 나의 결정과 아무 상관없이 스티브는 자기가 무슨 일이 생겨왔고 이미 벌써 그의 표를 뭐 해버렸어? 취소를 이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 난 못가겠는데 어 나 벌써 취소했어 나도 못가 이렇게 했다는 그런 상황이지. 그렇습니까? 3점 문제 3번까지 잘 봤고요. 그 다음에 4B. 발로 아래 주어진 말의 형태를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이해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토마스. 토마스 didn't want to go to the museum with us as he had already been there. stunned. 글쎄죠. 글쎄죠 . 글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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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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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크로드가 잃어버렸습니다. 랜크로드가 잃어버렸습니다. 채점! 받았다! 한놈 틀렸으니까 빨리 찾아라! 랜크로드가 잃어버렸습니다. 도마들은 유리한 제작을 들려야 합니다. 랜크로드가 잃어버렸습니다. & M 애즈가 뭐 뜻해요, as ye had already been there as got cool 그쵸, as businessgs bckowed 막을 수 있는 reason 의 as죠 어 since 로도 막을 수 있겠죠 많이 넣기 그래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의 시행사 뭐예요 과거에 안가고 싶어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박물관에 가봤던 건 뭐라 해야 된다 더 과거라 해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meet me at 7pm 저녁 7시 때 보자 만나자 I will have done all my homework by then by then이 뭔 뜻이에요 그때쯤이면 말이죠 그때까지는 이렇듯이죠 그때까지는 나의 숙제를 다 했을 것이다 미래 완료 시절에 써야 되겠죠 헬렌은 여전히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녀는 일본에서 몇 년째 4년째 뭘 해왔다 쭉 일을 해왔다 B동사니까 B가 있는 걸로 봐서 She has worked 해도 됩니다 그쵸? She has worked in Japan 해도 되지만 B를 넣으려면 단순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닌 완료 진행형 해야 되겠죠 완료 진행형이 하려면 has been working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 pipe was leaking 뭔 뜻이야? The pipe was leaking 세고 있는 중이었었다 leak란 단어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야 되겠죠 leak 뭐하다 뭔가가 유출되다 뭔가가 유출되다 세다란 뜻이죠 파이프가 세고 있는 중이었다죠 랜드로드가 뭐야 랜드로드가 뭐야 랜드로드 땅주인이죠 땅주인 뭡니까? 랜드 땅과 러드 집주인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동그라미 표시되다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다음은 계속해서 클라라 클라라가 3시간을 기다렸다 클라라가 3시간을 기다렸다 어떻게 보셨다 그 다음은 계속해서 시각적으로 5년이나 5년이 될 것이다 여기서 How long? How long have you been training to be a doctor? 틀린 곳이 없다 오케이 그래서 채점 웃기고 있네 따라 틀렸으니까 그러게요 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좋쇼 아 헤드 웬트가 있구나 헤드 플러스 피피는 엿 바꿔 먹었나요? 내가 집에 도착했던게 언제에요? 과거죠 그 이전에 자러 가셨다란 얘기하려니까 헤드 플러스 피피를 써야 되겠구요 Barry will have finished the exams Barry는 미래 완료 시제죠 끝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네요 끝냈을 것이다 그 시험을 내일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by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 시간까지는 시험을 끝냈을 거야 수능 치러 가는 모양이죠 Clara had been waiting 그래서 대과거 진행형이네요 그렇습니까? 과거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죠 Clara는 어떤 시점보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 쭉 기다렸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3시간 동안 누가 뭐 하기 전에 기차가 도착하기 전에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이 기차 그림 그리면 또 이런 시제죠 현재 여기 있구요 기차가 이 시점에 도착합니다 기차 도착 그럼 기다렸던건 요런 느낌이니까 had been doing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도 뭐 이거하고 비슷하죠 이거를 뭐 he will have taught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근데 진행중인걸 하기 위해서 뭐 가르치고 있는 중일거다 라고 하고 있는거죠 be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will have been teaching 이구요 he will have taught english 한다고 해서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여기는 이번 같은 경우는 will have pp를 그냥 쓰고 있죠 끝내고 있는 중일 것이다 는 좀 이상하니까 하지만 가르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는 동작동사기 때문에 상관없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다음달이 되기 전이죠 다음달이 되면 싱가포르에서 영어를 가르친지 5년째 될거야 라는 그 다음에 how long have you been training training to be a doctor ok have been training what have been training have been training have you been training this and do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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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시키는라는 뜻도 있기때문에 수동차로 바꿔서 How long have you been trained?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왔니?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하고 있는 중이니?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훈련받는 중이니? 훈련하는 중이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봅시다 잘 됐나요? 난 안됐어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By the time By the time John left home for college, he had lived in the same neighborhood for almost 20 years 그리고 2번 Kevin had been watching TV at home when the neighbors started to fight 한번 Jane will have gotten married by the time she graduated Okay 채점 Okay 그렇죠 다 맞았네요 Okay By the time John left home for college가 뭔 뜻이야? Johnny 대학 때문에 집을 떠났을 때 떠났을 때 까지는 이런 뜻이죠 떠나는 시점까지 말이죠 Johnny left home for college 대학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그 시점이 될 때까지 그는 뭐 했었다? 살았었다 살았었다 이런 얘기 또 이 그림 그리게 되네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와 관련 없이 여기에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돼요 이 시점에 그럼 집 떠난 그렇죠 집 떠난 현상이 일어났죠 그렇습니까? 그 이전까지 어디에서 어디에서 같은 이웃 똑같은 동네에서 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동네에서 거의 20년 동안 쭉 살았었다 요렇게 살았으니까 현재랑 관련 없이 요렇게 살았으니까 요렇게 헤드 플러스 두피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케빈이 집에서 뭐하고 있는 중이었을 때 TV를 보고 있는 중이었을 때 아 지금 TV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 뭐 했을 때 이웃이 뭐 하기 시작했을 때 알리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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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저는 집에서 TV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언제요? 이웃이 싸움을 시작했을 때 여기에 시작했다 시제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TV 보고 있던건 대가거 헤드빈두잉의 대가거 진행형이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예를 보셨나요?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제이는 어 여학 수업할 때 졸업할 때 오케이 그래서 제이는 벌써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단 말이죠 대학교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연애하러 대학금을 보조 그니까 그래서 제이는 미래에 대한 미래에 완료된 행동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미래에 미래에 결혼하는 행동을 완료했을 거야. We'll have gotten married 했을 거야. By the time she graduated. 이거 무슨 시제야? 어? 그러면 이거 형태는 현재지만 뭐다? 왜 형태는 현재지만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하죠? Fixed timetable이다. Now! 계획 때문이다.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이거. When will she have gotten married? When will she have gotten married? 그녀는 언제쯤이면 결혼한 상태일까? By the time she graduated. 그녀가 뭐할 때까지는 그녀가 졸업할 때까지는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When에 대한 대답의 뭐? 그런 얘기 봐. 그쵸. 벌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마라. 그거죠. 벌어장머리 시제죠. 이거. 어디 벌어장머리 없이 여기다 will. 그니까 by the time she will graduate 하면 틀리는 거죠. 여기는. 네. 그렇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벌어장머리 한 번 불러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급장에 도착했을 때 영화는 이미 시작한 상태였다. 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When I got to the theater, the movie has already started. When I got to the theater, the movie has already started. 난 내일 아침에는 그 모습 끝냈을 거야. 난 내일 아침에는 그 모습 끝냈을 거야. I will have finished the report by tomorrow morning. 계속해서 3번. We had been playing baseball when it started raining. We had been playing baseball when it started raining. 그쵸. 이거 많이 봤던 거죠. 도착했을 때. 내가 도착하고 나서 영화가 시작했어. 영화 시작하고 나서 도착했어. 영화 시작하고 나서 도착했어. 그쵸. 그니까 영화 시작한 듯이 내가 도착했다라는 과거로 표현한 것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헤드 플러스 PP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 뭐 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We had been PP. 미래 완료 시제죠. 미래 완료. 내일 아침까지는 보고서를 아마 끝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러죠? 과거 완료 진행형. 그쵸. 그래서 여기에 왜 과거 완료 진행형이냐 하면 여기에 비 내리기 시작했을 때가 무슨 시제야? 또 그림 그리면 또 여기에 무슨 이벤트가 생겨요? 빈내림 현상이 과거에 시작됐죠. 그니까 이전에 이렇게 야구를 했으니까 헤드 빈누잉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긴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시제가 다 끝이 나네요. 예초에 조명사 시작되니까. 헤드 플러스인지. 삶아 먹은지. 네 맘대로 하세요. 여기는 몇 쪽 할 차례죠? 계속해서 본교제 38쪽. 왜? 아 이거 같아요? 정말 이탐을 안 해주지 않아. 진짜 좋아할 줄 알았어. 준비 됐으면 가볼까요? 네. 그렇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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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oy, look at you. You have grown into a beautiful young lady.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 뭐가 이상한데? 어, 보이벌을 놓고서 갑자기 레이스가 나와서 야, 이 자식아! 이 말이죠. 옛날에 어땠다, 손 머시메 같았던 얘기죠. 이거? Oh boy, look at you. 계속해서 2번 His hands are very cold. He has just washed the sea. He has just washed the sea. 그리고 3번 The weather has not been very good since last Friday. The weather has not been very good since last Friday. 그리고 공개소 3번 Richard, 미안. Richard The weather has not been very good since last Friday. Half an hou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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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didn't seem to feel bad. It didn't seem to feel bad. 그리고 1. I have only had a whole house to be complete with learning. I'm sure I want to work with a nurse. Okay. 그 다음에 6번. I have only had a whole house to be complete with learning. So I wasn't white only for the day. Okay. 7번. I took a couple years of dating of someone. Okay. 7점. 다 맞았죠. 다 맞았죠. Okay. Oh boy. 이 성모심의 같은 녀석아. Look at you. 널 좀 봐봐. 이 말해줘. 네 모습을 봐. You have grown into a beautiful young lady. 너는 뭐했구나. 그쵸.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구나. 그래서 왜 현재 완료 시제 써야되냐고. 과거는 그 지금까지 써야되냐고. 오케이.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죠. 현재의 상태로 과거에 쭉. grow라는 농사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니까. have grown 해줘야되겠고요. 그 다음에. his hands are very cold. 그의 손이 언제 어떻대요. 그는. 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방금 뭐하는 행동을 완료했다. 설거지를 방금 완료했다. 대표적인 완료 작업법이죠. Just now는 뭐 뜻이었더라. 아. 방금 작업.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eather has not been very good since last Friday. 이거 대표적인 무슨 작업법. 저 대표적인 대표적인 방법. 그렇죠. 지난 금요일 이후로. 지금까지. 날씨가 좋지 않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안 좋은거죠. 계속적의 요법. 대표적인 계속적의 요법이죠. 오케이. 미세먼지 많고 좋죠. 날씨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 많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쩌라는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단순과거 시시에 썼나요. 음. Standard poi compter는 Half an hour ago가 한 시간 전에인가요? taxpayer 국민이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래요? 所有 libro 맞죠. 네. Half an hour ago가 30분전에라는 뜻입니다. Half AN hour ago가 35분 전해라는 뜻입니다. Half an hour ago가 30분 전에라는 뜻입니다. Half of an hour ago에 뭐가 생겨됐냐면 Half of an hour ago. 한 시간에 절반 전에니까 30분 전에가 되는겁니까. 되는 겁니다. Nej half of an hour ago, half of an hour ago, 30분 전에 집에 가버렸다. He didn't seem to feel well이 뭔 뜻이야? seem to도 배운 적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it으로 바꿔볼까요? it. He didn't seem to feel well은 it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졸업하기 직전에 배웠잖아요. it. He didn't seem to feel well은 it. It seemed that he he di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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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바꿨을 수 있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It seemed 그가 didn't feel well해 보였다. 또는 It didn't seem that he felt well 하든지 이 낫을 여기다 넣든지 배우지 않았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I have I have had I have had full cups of coffee this morning. I'm sure I want for sleep before noon. I have have had has what I find that 결과적이죠 현재 한 행동의 결과 언제 일을 예측하고 있다 미래 일을 예측하고 있죠 내가 오늘 아침에 4잔의 커피를 마셨다 아직도 디스모닝인거야 아니면 디스모닝 지난거야 아직도 디스모닝인거죠 그래서 이 디스모닝이 여 밑에도 디스모닝이 있지만 위에 있는 디스모닝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만약에 지금이 11시다 지금 11시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출근한게 9시다 그러면 몇시간동안 커피를 먹었다는 얘기인거야 4 2 2 2 여기에 있는 디스모닝은 2시간동안 지금 11시라 치고 9시에 출근했다면 난 2시간동안 커피를 마셨다는 얘기하는거죠 2시간 동안 4잔의 커피를 마셨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도 디스모닝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뭘 보고 알 수 있어 눈이 몇 난 12시죠 난 12시 난 12시 되기 전까지는 잠들지 않을거야 그렇습니까 어제 새벽 4시까지 친구들이랑 술마시고 놀았단 말이죠 그렇죠 클럽가서 놀다가 오늘 출근했죠 그렇죠 출근해가지고 아 잠아 뒤지겠는데 커피 몇잔 마시고 버티고 있다 4잠 마시고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하는거죠 난 2시간 동안 4잠 마셨으니까 분명히 난 12시 전까지는 잠들지 않을거고 점심시간 되면 밥먹는 대신에 구석에 짱박혀서 한잠 자야되겠다 낮잠 좀 자야되겠다는 얘기하는거죠 근데 여기는 왜 헤드야 오늘 아침에 커피 몇잔 마셨다고 그러고 계십니까 4잠 마셨다 4잠 마셨다 이 두개를 비교해야 되는 문제죠 뒤에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완전히 깨어있었다 와이 더웨이 완전 깨어있는 하루종일 완전히 이건 못쓸 때 쓰는거야 일기 쓸 때 하는거죠 이건 일기 쓰면서 지금 디스모닝은 어떤 하오룽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어 그쵸 언제 커피 4잔 마셨다 오늘 아침 지나간 오늘 아침에 4잔 마셨다 쿡 찍는거죠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시지의 단순 과거 시지가 되어야 되는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단순 과거 시지입니까 그렇습니까 어제 있었던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패스트 팩트죠 나는 어제는 직장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었다 라고 단순 과거 시지 yesterday가 well에 대한 대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ok 그 다음에 B 안 되셨나요 네 뭐라고 예 뭐라고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을 읽고 보기와 같이 뭐 이거 했던거죠 juliet has bought a new watch does she have a watch now yes 라고 있네요 2번 그래서 2번 레이첼 예스다 3번 에리카 됐습니다 5번 전 step Don't know let me know Yes You don't know J 不 know It's not Don't know ダ models gewent 버렸다 라고 무슨 시제로 얘기했으니까 현재 완료를 했으니까 잉글랜드에 있냐 그러면 예스가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언제 3년 전에 여기에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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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스토어가 뭐지 러닝 운영하다라는 적도 있죠 서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단순과고를 했으니까 지금도 운영중입니까 단순과고니까 모르죠 애니카 has started golf lessons 애니카는 골프 수업을 시작했다라고 현재 완료를 했으니까 여전히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폴과 제니는 뭐 했대요 그렇죠 헤어졌대죠 break up 헤어지다라는 뜻이죠 과거 시제로 헤어졌다 했으니까 그들은 지금 만나고 있냐라고는 모르죠 그 다음에 피터와 수는 깨졌다라는 표현은 have broken up 했으니까 지금 만나냐 하면 안 만난다라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뭐 앞에서 풀어갔던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죠 b 문제는 현재 완료 시제와 아니 영어의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말과 다르게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했냐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였구요 ok. 이제 시작해볼까요 잠깐만 have not the same 뭐라고 해요? Before I met you. Love meant nothing to me.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advanced rapidly in the 1990s. Only a few people used cell phones. 3번. I love. 채점. 한번 알았다. 한 개 틀렸으니까 빨리 찾아내세요. 싫어요. Things have not been the same. Things weren't the same.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나요? OK. 두 개 틀렸으니까. 분위기 찾아내세요. OK. 좋습니까? things have not been the same since you came into my life. 그건 뭔 소리야? things have not been the same since you came into my life. things have not been the same. 모든 일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 좋습니까? 언제 이후로? since you came into my life. 네가 내 인생에 들어오고.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이건 단순 과거 시에 써야 되는 거죠.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좋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연애편지에 쓰는 거죠? 그렇죠? 연애편지에 이렇게 쓸보자. 모든 일이 달라졌어. things have been changed. things have been changed. 진술을 쓸미졌고요. Before I met you. Before I met you.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는 Love meant nothing to me. 사랑은 나에게 무의미했었다. 라고. 이거 내가 너를 만났던 뭐 과거고요. 사랑이 무의미했던 뭐 또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advanced rapidly in the last 2 or 3 decades. 뭔 소리야? 대화 기술은 성장했다. 빠르게. 지난 2, 3, 7년. 오케이. 그래서 통신 기술이죠. 통신 기술. 통신 기술이 has advanced. 뭐 해왔다. 발달되어 왔다. 어찌 급속하게 빠르게 rapidly. 급속하게죠.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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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죠. 지난 2, 30년 동안이죠. 지난 2, 30년 동안. 지난 2, 30년 동안. 통신 기술은 급속하게 발달되어 왔습니다. In the 1990s. 1990년대. Only a few. 를 뭐로 바꿨을 수 있죠? 그렇죠. 그쵸. 1990년대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거 부정적인거 알죠? 알죠. 그니까 그니까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했다는 얘기는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I love traveling. 나는 여행을 엄청 좋아한대죠. I've been to most European countries. 나는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가본 경험이 있다. 언제?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several은 어퓨보다는 많고 many보다 적을 때 쓰는 숫자라고 했죠. several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몫이에요. 몇 달 전에 나는 그리스에 갔었고 즐거운 시간을 걸었다. when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단순과고 단순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 학교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됐나요? 네. 저도 준비됐습니다.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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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비퍼레이지는? 더 차이니즈 뭐로 바꿨을 수 있죠? 더 차이니즈 뭐로 바꿨을 수 있죠? 더 플러스 국가행정서 어디서 안했네? 이거 차이니즈 피플 아닌가요 혹시? 중국인도 중국인도 중국인들이죠 더 플러스 국가혁정서 어디서 했잖아 디올드가 뭐야? 뭐하고 같애? 하고 갔으니까 더 차이니즈는 중국인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즈가 아니고 뭐가 왔어? 더 플러스 국가혁정서 더 플러스 국가혁정서는 그 나라 사람들 데이란 뜻이다 어디서 수업을 하지 않았나요?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Have Grown을 썼는데 왜 하필 Have Grown을 선택했나? 다 플러스 국가혁정서는 그 나라 사람들 데이란 뜻이다 재배에 왔으니까 됐습니까? 이거 현재 완료에 완료경환 배우는 결과중에 계속되기죠 됐습니까? 일단 비겐 투 비 논은 뭐 구려?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럼 단순 과거 시절을 선택했는데 왜 단순 과거 시절을 썼나요? 그렇죠. 천년 이상 전에 여기 웰에 대한 대답이죠. 이것은 뭐 대신 맞나? It has been an important Chinese export since that time. 이것은 뭐 대신 맞나? T 대신 맞죠. That time은 뭐 대신 맞나? 중국이 차를 수출하기 시작한 건 언제다? 천년 이상 전부터 수출을 시작했다는 걸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보겠습니다. 내용 봐. Chinese is the homeland of tea. 중국은 뭐의 본고장이다? 차의 본고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이렇게 동격을 사용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T하고 그 다음에 원하면 여기 월드까지. 본격입니다. 그렇습니까? 차에 대해서 물을까봐 One of the most widely consumed beverages 뭐 중에 하나? 가장 널리 소비되는 음료수들 중 하나 어디? 전세계에서 전세계에서 In the world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음료수 중 하나인 차의 본고장이다. 본격 관계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인들은 Ham, ground, tea, shrubs. 이게 뭐예요? 차가운 나무를 키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트리라고 하는 트리라고 말은 아는데요. 키 작은 나무를 수락이라 합니다. 아, 수락은 나무를 차나무를 재배해 왔습니다. 차 나무를 재배해 왔습니다. 파오롱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여기 이거 설명해요. 얼마 동안? 대략 2000년 동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2000년동안 재배했고 수출하기 시작한건 천년전이니까 그렇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 오케이.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중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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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지기 시작했다 전세계적으로 언제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죠 more than one thousand years ago 천년 이상 전 전해 전부터 이말로 천년이상 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의 수출 엑스포트 아이템들이 나오죠 T랑 Silk랑 Percelin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려면 얘들이 뭘 해야 돼요 수출을 해야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겠죠 이때 수출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는 has been an important Chinese expert 중요한 중국의 수출품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되어왔다 since that time 언제 이후로 천년이상 전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단기간동안만 수출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었죠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B 가보겠습니다 더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구먼 미국의 수출원의 수출원은 이를 통해 미국의 수출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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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on has found signs that the landscape of Mount Everest has changed significantly since Sir Edmond Hillary first conquered the peak in 1953. The primary cause is global warming, but the growing impact of commercial tourism is also affecting the world highest mountain. 유엔환경조직이죠. 유엔환경기구 겠죠. 유엔환경기구가 뭐했대요? 발견했대요. 뭐를 발견했대요? 신호를요? 어떤 신호를요? 에베프트 상황이 굉장히 생략이 바뀌어요. 에드먼트 힐러기가 처음으로 정복한 이후로 지구온난화다.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다. 하지만 유엔환경기구 이런 아 예 몇가지 물을 하겠습니다 왜 여기는 해수 파운드를 썼죠 왜 현대 완료를 썼냐고 해부가 아니고 해수냐고 물어본 건 아니고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지 뭐 중 1이냐 왜 현대 완료 시제를 굳이 선택했냐고요 오케이 그래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1953년에 처음으로 그 산뽕울이 에버렛스탄 꼭대기겠죠 피크가 꼭대기란 뜻이죠 대기를 정복한 이후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를 발견해왔다 싸인을 발견해왔다 완료계언 계속 결과중에 여기에 이거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당연히 계속 이죠 겁만드는 대시다 동격의 대시라고 하세요 징후죠 징후 싸인이 징후라고 하면 되겠죠 징후는 징후인데 어떤 징후인가 관계의 대명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징후가 어떤 징후가 let this escape of mountain everest 뭐이 뭐가 에베레스트 산의 풍경이 뭐해왔다 급격히 급격히 변해왔다는 징후를 발견해왔답니다 싸인 징후라고 하면 되겠죠 징후를 발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징후가 못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뭔 징후?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죠 징후를 사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커즈가 뭐야? 프라이머리 커즈 오케이 그럼 프라이머리가 첫번째면 두번째는 뭐지? 두번째의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컨더리 그렇습니까? 프라이머리 미션 하면 뭐야? 프라이머리 미션 첫번째 임무 두번째 임무 세컨더리 미션 부임무 겠죠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알아주시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커머셜 투어리즘이 뭐야? 커머셜 투어리즘 오케이 이 부분의 해석이 매끄럽지 못하는데요 이 부분의 해석은 그러나 창업적 관광의 증가하는 영향력도 또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습니까? 증가하는 영향력 그로잉 임팩트 그렇습니까?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임팩트 그렇습니까? 창업적 관광에 점점 증가하는 영향력 또한 월의 하이엇트 마운틴에게 어펙트 어펙트 뭐? 어펙트가 뭐 뜻이죠? 어펙트 그렇죠 이펙트는 뭐였더라? 아 그래요? 얘는 명사죠 꼭꼭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엔의 환경조직은 발견했습니다 여러가지 징후들을 That the landscape of Mount Everest has changed significantly 그래서 뭐의 뭐가 에베르트산의 풍경이 급격히 됐습니까? 엄청나게 이거 되게 많이 나온다면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해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해왔다는 징후로 누가 뭐한 이유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에베르트산 꼭대기를 정복한 사람이겠죠 인포메이션을 가졌겠죠 에드몬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설가 붙어있는 것보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영국 그렇죠 영국사람이겠죠 영국인 에드몬드 힐러리가 처음으로 1953년에 꼭대기를 정복한 정복하다 컴파 그렇습니까? 중요한 단어들이 쭉 나오죠 어휘 고등학교 영어를 선생님이 왜 자꾸 어휘라고 하는지 알겠죠 옆에 이런거 학교시험에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몰랐다면 반드시 반드시 그냥이 아니구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둬야 될 단어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그 뭐에 대한 주제가 뭡니까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주제입니까 아 에벨스 그렇죠 그게 주제죠 에벨스산의 풍경이 예전같지 않더라 라는거죠 그렇습니까 에벨스산 풍경을 바꾸는 원인이 몇가지가 나오나요 두가지가 나오죠 첫번째는 뭐 두번째는 뭐 뭐 커머셜 투어리즘 그렇습니까 아우 그러니까 뭐 이 뭐 상업적 상업적 관광이란 얘기는 나도 한번 에벨스산 갔다 왔는데 라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 있겠죠 돈만 주면 베이스캠프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나도 가봤어요 예 그래서 에벨스산이 뭐 그 산소탱크라든지 뭐 이런것들 등산장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것을 발견 그런것을 발표한 사람이 누구를 발표한 데가 어디래요 영어로 뭔데 편하게 가 볼까요 더 와이트하우스 네. 에이틴 12 12 12 12 12 13 13 13 14 15 15 15 15 15 15 16 15 15 15 16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알맞은거 골라봤구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여기에 보겠습니다 내용 파악 The White House has been the home to the US Presidents for more than 200 years 그래서 뭐가 뭐 했대요 The White House has been the home to the US Presidents 200년 이상 동안 여기에 하우룽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도 백악관은 home to US Presidents 하고 있으니까 과거 지금까지 계속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백악관은 200년 이상 동안 미국 대통령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왔습니다 The Current Structure however is not the original 뭔 소리야? 한국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현재 구조물은 원래의 구조물입니다 오케이 커런트가 뭐에요 커런트? 현재 왜 바꿨을 수 있는거 뭐죠? present 그쵸 present로 바꿨을 수 있겠죠 Present Structure is not the original Structure is not the original current structure is not the original 오케이 그래서 1791년에 누가 뭐 했대요 조지 워싱턴이 뭐 했대요 골랐대죠 웬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죠 뭐를 골랐대요 위치 위치 이거 뭐하는 것이요 관계 대명사죠 위치는 위치인데 뭐를 위한 것을 위한 그 For the thing that was then known이죠 For the thing that was then known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그것을 위한 위치를 골랐대요 뭐로 알려져 있던 대통령의 집이라고 뭐뭐로써죠 뭐뭐로써 대통령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것을 위한 위치 됐습니까 The location for the thing that was then known And construction was started Construction이 뭐에요? 건설이죠 건설 Construct라는 동사도 알아두시고요 건설이 시작되었다 언제 1년뒤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1년뒤에란 얘기는 몇년도에 1792년도죠 네 1791년에 고르고 1년뒤에 건설이 시작됐으면 1792년에 시작됐죠 맞습니다 네 여기 rest은 뭐 뜻이에요 지속되다 지속되다 란 동사의 뜻도 있죠 네 그러나 그 건물은 didn't last for long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물이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몇년도에 지었던 1792년에 지었던 건물은 올해 못갔단 말이죠 부서졌단 얘기죠 왜 누가 뭐 했대요 set it on fire 불 질렀단 말이죠 during the war of 1812 1812년도 전쟁 어떤 것 동안이죠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 백악관에 불을 질렀단 말이죠 일본놈들이 우리나라 경복궁에 불 지르듯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ok burning it to the ground 이거 뭐한 놈이야 동명사다 아 겉타는 것 이거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분사구문 분사구문이면 좀 더 친절한 버전으로 바꾸면 뭐죠 and they burned it burned it 또는 burnt it to the ground and they burned it to the ground they they not they they burn it to the ground they burn it to the ground They absolutely burn it to the ground they got to burn it to the ground 여러 번의 결제처럼 위노베이트, 위노베이트 뭐 하죠? 재건하다, 그렇습니까? 다시 노베이트 해, 리죠. 다시 노베이트 하다, 그렇습니까? 밴드 하다 말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수리되어 본 적이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가지 information을 알게 됐죠. 어떤 information을 알게 된 정보? 이 글을 읽고 나서 네가 알게 된 누구에 대한? 와이프트 하우트에 대한. 그렇죠. 여러가지 팩트들이 들어있죠.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되었나요? 일단 현재 구조와 원래 구조가 나왔었고, 1791년도에 조직원 센터는 위치를 정했었고, 1792년도에 건설 시작했고, 그 다음에, 1812년도에 영국군대 동사들이 백악관에 불주인 것 같다. 1812년에 영국놈들이 박살냈고, 1817년을 다시 사왔다. 다시 사왔다. 그 다음에, 200년동안 백악관이 대통령의 처서로 사용되어왔다. 이런 것들이 information으로 알게 되었고, 과실들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내용과 다른 것은? 내용과 다르다. 내용과 다르다. 어떻게 고쳐야 돼요? 1791년도에 지선조 거. 1792년에 처음으로 건설 됐다. 이렇게 고치면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파괴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재건됐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계속해서 42쪽 연습문제래요. 42쪽 연습문제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A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네요. Julia and Mike had lived together for 15 years when they got divorced 하셨고요 계속해서 2번 She visited the house I was born in but it had burned down I visited the house I was born in but it had burned down 계속해서 3번 Mom had already heard the news when I told her about it Mom had already heard about the news when I told her about it 4번 When the police caught the thief, he had spent all the money When the police caught the thief, he had spent all the money 5번 She had taught in an elementary school before she became a professor She had taught in an elementary school before she became a professor 채점 맞았죠 Okay Okay So Julie and Mike had lived together for 15 years. Julie and Mike lived together for 15 years. Julie and Mike lived together for 15 years. Julie and Mike lived together for 15 years. When they got divorced. When they got divorced. The meaning? The meaning? 그들이 이혼했을 때 그들이 이혼했을 때 15년 때 함께 살았다. 그들이 이혼했을 때 15년 때 함께 살았다. 이혼했던 게 언제야? 과거니까 이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요 같이 살기 같이 살기 전에 이혼해요 당연한 얘기죠 이혼했던 게 과거니까 같이 살았던 건 대가거죠 이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요 이혼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이혼해요 당연한 얘기죠 이혼했던 게 과거니까 같이 살았던 건 대가거죠 우리는 이걸 왜 BTTs 골라야 되나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태어난 지도를 방문했었는데 그것은 훨씬 더 전에 고대 5번 맞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나서 방문했어요 방문하고 나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태어났던 거 과거죠 그렇다면 이게 대가거가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일이 먼저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럼 원래는 뭐했어야 될까 이 부분은 I visited the house I had been born in 해도 되죠? 근데 명백하죠 당연히 태어나고 나서 방문했겠지 방문하고 나서 태어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명확하죠 소무관계가 둘 다 과거시제로 해도 되는 거죠 여기 뭐가 생겼습니까?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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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한거에요? 여기 that 말고 뭘 넣을수도 있죠? 위치를 넣을수도 있죠? 여기다가 where를 넣는 방법도 있죠? Where I was born 관계부사 배운거 있죠? 내가 태어났던 집을 방문했다죠? 제가 태어났던 집을 방문했어요 그럼 방문하기 전에 타서 없어진겁니까? 타서 없어지고 나서 방문한겁니까? 타서 없어지고 나서 방문한겁니까? 그렇죠 같은 얘기입니다 방문하기 전에 타서 없어졌고요 타서 없어지고 나서 방문한거죠 그래서 방문한것보다 타 없어진게 한단계 더 과거죠 그래서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구경했다 못했다? 라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거죠 그렇습니다 타서 없어지고 나서 방문한거죠 그렇습니다 엄마야 이거 지구면 안되는데 그 다음 계속해서 엄마는 이미 그 소식을 들었대죠? 내가 뭐했을때? 그 소식에 대한 얘기를 했을때 됐습니까? 그러면 얘기해드린게 무슨 시제야? 과거죠 엄마는 내 얘기를 듣고 벌써 그 얘기 들었다 하려면 여기에 말해준것보다 들었던게 대가구가 되야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시제구요 그 다음에 경찰이 그 도둑을 뭐했을때 잡았을때 그는 이미 모든 돈을 뭐해버렸었다 됐습니까? 돈 쓰고나서 잡았어요 잡고나서 다 썼어요 잡고나서 다 썼죠 그래서 쓴것이 잡힌것보다 경찰이 잡힌것보다 한단계에 더 과거가 되야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그녀는 교수가 되고 나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교수가 된거에요 그렇죠 교수된게 과거니까 그거보다 더 과거였던것 이렇게 해야되겠죠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대학교수가 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B 주어진 문장을 읽고 시제에 유의하여 미래완료나 현재완료가 들어간 문장으로 바꿔 쓰라네요 가볼까요? It began to rain 비 내리기 시작했다 3 days ago 3일 전에 It's raining 지금도 비 내린 중이니까 It has been raining 지겹네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가 왔으면 지금 이 순간도 비가 내리는 중이다 3일동안 3일 전에 시작됐고 3일동안 비가 내렸다 바뀌었죠 그러면 I'm doing my homework now I will finish it by this evening 합치면 I will have finished my homework by this evening I will have finished my homework by this evening I will have finished my homework by this evening They have been playing cards for 5 hours They have been playing cards for 5 hours They have been playing cards for 5 hours We will have been married for 50 years Next year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채점 다 맞았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저녁 때까지 끝냈거나 하니까 오늘 저녁 때까지 끝냈을 거야 라는 미래 완료죠 미래에는 완료했을 거야 라는 거죠 I will have finished my homework by this evening. 그 다음에 그들은 언제 뭐 했대요? 5시간 전에 카드게임 하는 것을 시작했고 그들은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완료 진행형이죠 they have been playing cards 5시간 전에가 5 hours ago가 for 5 hours 5시간 동안으로 꼭 바꿔줘야 되겠고요 우리는 우리는 언제 결혼했다? 49년 전에 결혼했었고 그 다음에 내년 되면 결혼 몇주년이다? anniversary 라는 단어 매우 중요하니까 기념일이죠 50번째 기념일이 된다 하니까 내년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하게 될 거야 we have been pp죠 we have pp죠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이 그때쯤이면 we have been married 우리는 결혼한 상태가 되어 있을 거야 50년동안 내년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합쳐주면 되겠죠 두 문장을 오케이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완료 시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였고요 가볼까요 하나? 파멜라 한번 다시 threatened the papers for 2 hours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퇴근하기 전에 그는 저녁식사를 다 차렸을 거야 그들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줄곧 등산하고 있다를 표현하면 내일 나와 함께 영화를 보면 차라리는 그 영화를 세 번째 보게 되는 거야 4번 틀렸어 4번 틀렸다 어떻게 고친다? 모르겠다 그래서 다 맞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건 파멜라 has been reading, 좀 더 느낌 살겠죠 파멜라는 2시간 전에 그 서류를 읽었고 지금도 서류를 읽어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has been doing이 좋겠죠 파멜라 has been reading the papers for 2 hours 미래에 했을 것이다 He will have fixed dinner before I get home from work 네 지금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집에 가는 거 언제 일이야? 미래일 미래일이죠 뭐 어야 어느 버릇머리 또 얘기할까요? 오케이 시간에 부서절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하는 그것도 내가 집에 가기 전까지 나 아직 퇴근해서 집에 안 갔는데 집에 가기 전까지는 저녁 식사를 다 준비했을 거다 내가 그를 막 때려 가지고 앞으로 네가 밥 해 이렇게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끝냈을 거야 그 다음에 이거 have been doing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도 하는 중이다 그 산을 오늘 아침 6시 이후로 그 다음에 이거 왜 헷갈리나요 we'll have pp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죠 하게 됐을 거야 하게 됐을 거야 보게 될 거야 저녁 식사 다 차렸을 거야 we'll have Charlie will have seen the movie 3 times 세 번 보게 되는 걸 거야 만약 그가 언제 언제 보는 거예요? 내일 오케이 근데 왜 무슨 왜 현대 시제야? 아 또 헛소리 하고 있네요 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전에서는 버리작머리 없이 못쓰지마라 we'll 쓰지마라 if he will see it with me tomorrow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말까지 좀 마르고 닳도록 했죠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현재 시제로 이와 같이 미래를 대신해야 된다 학생들이 이 문법을 많이 틀리더라 그 다음 미추실 부분에 유예해서 다음 문장을 해석하고 둘의 의미 차이를 설명해라 he is working on the project는 뭔 뜻이야? he has been working on the project는 ok 더 힘들 사람은 그쵸 그렇습니까? 이건 그냥 지금 하고 있다는 지금은 그 프로젝트 열심히 해요 연구 중이야 라는 얘기고 b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구했으며 지금도 연구하는 중이다 라는 좀 더 그의 표정이 좀 더 뭐 뭐 이런 표정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4장으로 돌아와 got it 위치의 얘기는 ok 아는 이런 느낌이죠 제임스는 그의 숙제 다 했다 어? 이러고 이러고 팔짱 끼고 이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어? 울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도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완료된거죠 완료 제임스는 그의 숙제를 다 완료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도 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마인 리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끝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have worn a week since I was 13 맞나요? 그렇습니까? 왜? 왜 그렇습니까? I have worn a week since I was 13 I have worn a week since I was 13 뭐였을 뿐이었다 뭐였을 뿐이었다 내가 13살 때 I had a nightmare then my hair fell off while I was getting ready for school 뭐한 놈이야 이거 동격 동격이죠 겁만드는 놈이놈 나는 악몽을 껐다 악몽을 설명하려고 동격을 썼죠 악몽은 악몽인데 어떤 악몽이냐 내 머리가 빠져버리는 내가 학교 가는 것을 준비하는 동안 여기 나이트메어를 집어넣을 때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이트메어를 집어넣을 때가 있다면 관계대명사지만 동격에 겁만드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학교 가는 준비를 하는 동안 내 머리카락이 빠져버리는 악몽을 껐다 오케이 이승 뭐 대신 왔어요 Nightmare had been a wig all along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뭐예요 My hair 대신 왔죠 My hair had been a wig all along 내 머리카락은 all along의 뜻이 뭐예요 all along 줄곧이죠 줄곧 내 머리카락은 줄곧 뭐였었던 것이다 가발이었던 것이었다 그렇습니까 13살 때 악몽을 꿨는데 학교 갈 준비하는 동안 머리카락이 막 빠지는 꿈 꿨어 어 줄곧 뭐였어 가발이었어 꿈속에 있었던 일이죠 줄곧 가발 내 머리카락이 알고 봤더니 계속해서 내가 태어나서 13살 때까지 계속 뭐였던 거였다 가발이었던 것이었다 그렇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에 과거니까 그 이전 얘기하려니까 이거죠 OK The cause은 그럼 커즈가 뭐예요 커즈 이유 이유 반대말은 뭐죠 result 또 있습니까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 though powiedz 뭐해 꿈의 원인은 뭐하는것이었다 알아내게 된 것 섹 Corey 인헤리티드 트레이트 인헤리티드 트레이트 유전적 특징이라는 얘기죠 물려받는 특징인데 그 꿈의 원인은 내가 뭐하게 된 것이었다 대머리가 유전적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것이 그 꿈의 악몽의 원인이었다 여기 샤이니는 B로 시작하는 내용상 B로 시작하는 원래 샤이니의 뜻은 뭐예요 반짝거리는 이죠 근데 B로 시작하는 뭐하고 똑같은 볼드하고 같은 의미죠 내용상 볼드가 뭐예요 볼드 머리가 벗겨진 이 뜻이죠 이외에도 브레이브의 뜻도 있다고 읽게 할 때 했습니다 용감한이라는 뜻도 있고 대문자가 아니고 굵은 서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대머리 아버지의 반짝거리는 머리가 뭐였다 수정구슬이었다 이게 뭐야 이거 동명서의 현재 문서야 수정구슬은 수정구슬인데 뭐해주는 나에게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구슬 같았다 됐습니까 수정구슬 뭐할 때 써요 점 칠 때 쓰죠 포춘텔러가 쓰는 거죠 포춘텔러 포춘텔러가 뭐예요 포춘텔러 점쟁이 점술가 아버지의 반짝거리는 대가리가 뭐였다 수정구슬이었다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됐습니까 A의 알맞은 거 뭐로 하네요 수정구슬의 반짝거리는 수정교기보다는 수정구슬의 반짝거리는 아직도 한국과 대개가 온전히 Committee 디스턴트 왜 골랐나요? 여기 뭐 생각했어? 어떤 아이들의 신체는 빨리 성숙해지지만 디벨롭 발달되다 성숙하다 그러나 또 어떤 아이들의 신체는 늦게 성숙된다 But everyone gets there eventually 이게 뭔 의미야? 일단 해석해 봐 결국 거기에 도달한다는 게 뭔 의미죠 그렇죠 결국은 다 사춘기를 지나고 고추의 털 날 때가 오고 수염 날 때가 오고 다 결국에는 그런 시기가 다 온단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성장을 완료하는 시기가 결국에는 오게 된다라는 내용상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입기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도착한다는 얘기가 잘하게 된다 됐습니까? eventually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죠? 이런 것들 있죠 결국에는 거기 도착하게 된다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표시해 놨을까? 이거 이거 I wish 가정권 과거죠 이거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소망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 늦게 발달되는 애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늘 뭐 할 수도 있어 바랄 수도 있어 네가 뭐 하지 않기를 네 반친구보다 뒤쳐져 있지 않기를 실제로는 뒤쳐져 있는데 발달이 느린데 쟤 벌써 고추에 털 났대 나도 빨리 털 나고 싶은데 쟤 벌써 수염 난대 나도 빨리 수염 나고 싶은데 라고 바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다 너는 그렇게 빨리 빨리 디벨롭 얼리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빨리 디벨롭 얼리 하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but in a few short years 짧은 몇 년 이내로 짧은 몇 년 그러니까 조만간 하면 되겠죠 몇 년 이내로 your body will have 그렇죠 네 몸은 뭐하게 될 것이야 성장하게 될 것이다 and these anxieties will be a distant memory anxiety가 뭐예요? 오케이 아 그 땐 그랬지 할 날이 올 거야 그 땐 내가 그런 걱정했었지 하게 될 날이 올 거야 these anxieties, these worries will be a distant memory 먼 가득한 과거일이 될 때 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조만심 내지 마 됐습니까? develop early 하시는 모양이죠 고추의 털도 빨리 나아가고 그러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 우선에 대한 윗글의 내용으로 뭐 다른 것을 하고 있네요 Porsche의 털도 빨리 나아이 밀가래 iced 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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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입소죠. The broadcasting umbrella might be for you. 그래서 이거 뭐 대문자 대문자 상품 제목이죠. 뜻은 일기예보 우산이 나만 너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걸 거야. 자 이거 글의 종류. 광고 글의 종류. 광고 글의 종류. 광고 글의 종류. advertisement죠. 뭐래요. 광고 글의 종류. pouring umbrella will remind you to take on umbrella. educate the umbrella. 이거죠. 這個是 along. take along 하면 가지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take on con. On days, 언제? 날은 날인데, when rain isn't forecast. 누가 못해는? 오케이, forecast에 3단 변신. 그렇죠. 이거 세 번째 pp형이죠. forecast, forecast, forecast. 3단 변신 중에 세 번째. b가 예보를 해요. 예보를 당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pp형입니다. 오케이, 해석해보면 그것은 네가 우산을 챙겨가라는 사실을 꼭 다시 기억나게 해줄 거야. 언제 시도 때도가 없이, 언제 날에, 날은 날인데 어떤 비가 예보된 날에. 됐습니까? 관계되면, 관계 참, 관계부사죠 이거. days를 꾸며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A light on the handle flashes at various speeds. 까지, 뭐가? 어, 손잡이에 장착된 불빛이, on the handle에, 손잡이에 부치된 불빛이, flashes, 뭐한다? 감사합니다. at various speeds. 다양한 속도. 그렇죠, 다양한 속도로. 맞습니까? 네. various, 중요한 단어입니다. depending on the forecast. 예고에 반갑니다. 일기예보에 근거하여. 됐습니까? 일기예보에 근거하여. 다양한 속도로, 다양한 속도로 반짝거립니다. 본사 구문이에요. serving as a helpful remainder. 어떻게 해서 갈래요? 도움이 되는 리마인더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렇습니까? 뭐뭐 하면서 뭐한다죠. 그렇습니까? 도움이 되는 리마인, 기억을 다시 나게 해주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속도로 반짝반짝거리게 된다. 일기예보에 근거해서. 와이파이가 되겠죠, 여기에. 와이파이가 되겠죠. 와이파이가 되겠죠. 와이파이에서 무슨 정보? 일기예보에 정보를 받는거죠. 그러면 뭐. 짧게 반짝반짝거리면 뭐. 비율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겠죠. it works. 자, by means of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그쵸. according to depending on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 불빛이 작동한단 말이죠. 그, the light 대신 왔습니다. the light on the handle 대신 왔습니다. the light on the handle walks. 작동합니다. by means of data radio. 뭐에 달려서, 뭐에, 뭐에 따라서? 데이터 신호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뭐뭐를 수단으로 하여란 중요한 표현입니다. by means of 어떤 것. 그렇습니까? ok. 관계대명사네요. 맞습니까? ok. 뭐하는, 받아들이는, 이 말이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 라디오로 꾸며줍니다. 데이터 신호겠죠. 데이터 신호는 신호인데, 뭐하는 데이터 신호, 받는 데이터 신호죠. 뭐를 받는데요? 그렇죠. worldweather.com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이터 신호를 수단으로 하여 작동이 됩니다. 불빛이 작동됩니다. by purchasing this umbrella. purchase가 뭐하다야? purchase. 구매하다죠. 구매하다. buy의 뜻이죠. buying의 뜻이죠. purchase. buy. 이 우산을 구입함으로써. you'll be assured. 너는 뭐하게 될 것이다? 10. you will never be caught. 네가 절대로 붙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어디 속에? 빗속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빗속에 붙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뭐 받게 된다? 보장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assure. 보장 받답니다. 보장하는 게 아니고요. 보장하는 건 뭐야? 보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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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pire Anytime Husband Warrant죠? 워런트 그래서 제품 보증서를 워런티라고 워런티 오케이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과 다른 것은 일기회복 기능이 있나요? 손잡이 필수 있나요? 월드웨터.컴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월드웨터.컴으로부터 뭘 받아요? 데이터 레이디오를 맞죠? 어, 그렇죠. 됐습니다. 오케이. 이게 왜 뽑혔지? 이제는 우리 시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시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시원이라고 그랬어요. 뭐? 네, 사람이 없습니다. 네.